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위를 데려가는 날이에요 출퇴근! 출퇴근하는 거 보인 적 있으세요? 누구 데리고 왔는데? 오늘은 선택 받은 애들은 태국 유정, 예림이 목에 뺏긴 애랑 머리 위에 점 세긴 애랑 예림이 이쁜애 이쁜애? 이쁜애 챙겨주세요 모의를 챙겨야돼요 하긴 선택 받은 애 드시모도 멘트야? 하긴 선택 받은 자야 얘네 머리띵 왜 이래 다? 얘 젖었어 물을 잘하려면 돼 물을 또 해놨어? 머리가 젖으니까 얘가 최고다 다음날 얘 지금 사이에 있어, 똑똑해 응 지금 사이에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얘네 이거 누구지? 모기테킬러 얘잖아 이거 모기테킬러? 응 이거 도망가는 거 봐, 생일이 얘네가 얘네가 이게 그거예요, 얘네 페이지 먼저 알려주세요 아, 네 고향이 못 들어가서 해주세요 응, 아동 요한하심 어머니 지금 아, 넓이 거의 이렇게 치기는 한다고 이게 먼 뚱산 어떡하냐고 오픈 할 수 없는 대교 여기 뒷가닥에 뛰어야되나? 응 내 발 밑에 놓지 뭐 거의 출근하는 중 사만이 사만이 이것들이 처음 찾다가 죽는지 안해 죽는지 발 넣어줄게 발 이렇게 이렇게 딱 발로 대줘야 돼 가만있어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야 여기 뒤로 있어? 응 전혀 괜찮지잖아 아니네 손 넣어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 혜비가 많이 놀랬나봐 손 넣어주니까 그냥 누워있어 이렇게 내 너무 예쁘죠? 얘네가 똥쌌거든요? 아우 양배추 냄새가 마주 생각하네 안계신 뭔가 브랜딩 날씨 아니야? 응 보호자분 계시네 안계심 아무도 힘들어져 밀고 들어가야 돼 나도 손이 없잖아 기다려봐 해줄게 강아지들 강아지 내리고 삐삐삐 많이 커? 엄청 커? 엄청 커 지금 무서워가지고 재봐봐 미끄러운가 봐 응 좀 미끄러운가 봐 어때? 정말 놀랐어 이뻐? 징그러워? 좀 놀란데 아 좀 놀랐대 아 생각보다 많이 큰데 오늘 딱 세 마리만 피킹을 데리고 왔어 착한 애들이야 어 당황했죠 지금 이상해요 흠님이랑 물어보는 거 같아 어 어 왜? 뛰어가는 거 왜? 뛰어가는 거 아기야 20일 된 아기라고 심폐가 들여서 날라왔어 이제 출근 후 첫 첫 식사네 출근 후 밥을 먹어야지 오우 잘 잡았다 난리 날 뻔했네 이제 적응 좀 했나봐 나 그때 어때? 어 아 자주 오지 원래 이래 맨날 이래 자꾸 아빠 벨 뜯을래 아빠 이거 포인트인데 아빠 스마트 포인트인데 이거 너 딱 벨 뜯네 근데 제가 시간인가봐요 바람 보내 바람 보내 박수하는 거야? 오오 호호호 물질하는 듯해구 어 떳떳해 여기가 열이 나구나 거기에 날개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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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아빠한테 오라고 엄마한테 가 유정이 응 어머어머 붕붕 뜨네 응 어머어머 보자 여기는 초초팡팡 여기는 여기는 우리 첫째 태국 오늘 샤워 좀 해야 돼 너무 지지야 냄새나 엄마 귀여워 또 바로 닿는다 안 닿아 안 닿아 아 닿긴 닿네 무섭대 해봐봐 해봐봐 오 이리 봐봐 이리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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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가봐 여기가 여기 첫째야 아 우와 얘네 수영도 할 줄 아는 거야 거의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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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은가봐 빠진 거 아니야? 아니 지가 얼굴로 멀는데 그렇지 응 빠진 거 아니지 우와 좋은가봐 좀 무서운데 빠진 거 같아서 아니 아니 오 깜짝이야 빠진 줄 알았어 너네 근데 샤워하네 너무 재밌는다 좋은가봐 오 야 너네 수영장은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 응 이렇게 좋아해줘 최고 완전 신났네 오오 머릿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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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엘라스틴 했어요 응 이제 다 놀았으니까 머리까지 해줘야겠다 맘에 나이 우이는 답답하지 우와 얘네들 물 빠지는 거 싫어서 막았나 봐 거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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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낫어 물 빠지더라구 쪼쪼한데 물 빼야되 오늘 집에 와서 애기들한테 자랑 좀 해놔야돼. 나 오늘 못내고 왔어. 나 필름이 이렇게 갔다 왔다. 알지? 나 무슨 말도 왔다 갔다 왔어. 집에 와서 자랑해 알았지? 나 애기 닦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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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태구 가자. 태구 드라이룸 들어가세요. 태구 들어가. 태줄게. 나 애기 닦아야지. 자 이제 드라이룸을 켜줄게. 바짝 마르고 와. 나 애기 닦아야지. 태구 졸린가봐. 태구야. 태구. 태구 살아있지? 오구 오구 졸린. 나 애기 닦아야지. 응. 나 애기 닦아야지. 첫번째 샵. 나 20분 되니까 졸린가봐요. 아이고 근데 되게 뽀샤샤샤샤있어. 아아. 동작 뒤로 가야지. 아아 이뻐. 어머 너무 예쁘다. 으아! 막 가피아단 애들 같아. 누구부터 나올거야? 누구부터 나올거야? 내가 한번 만져볼게. 아이고 키고 다 말랐네. 배구 들어가세요. 배구비도 들어가고. 배구 되게 뽀삭해졌다. 배구가 왜 슬쩍 고 horror. 이리 와. 아이구. 이쪽으로 들어가지. 나이스 이리 치워주라. 뽀삭해졌다니까. 이빠베이. 먼저 봐. 엄청 뽀삭해졌어. 퍽iram탕이야? 이걸 뭐 먹으니까? 이어들이 여기에ivamente. 집가져 얘들아. 집가서 오면 애들한테 자랑해, 오토파크 갔다 왔다고 자, 질체,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낫네 처음에 탔을 때 난리부로스를 치더니 우리 애기들 지금 타이틀, 띠띠빵 집가선 보아요 오늘 고생했다, 빨리와 빨리 빨리와 쇠깔라 한다 쇠깔라? 야, 그지들아, 얘네 미소커가 왔어 온샤월드 갔다 왔다고 빨리 넣어주래, 넣어주래 빨리 가고 있을까 오늘 맛 잘하네 알았지? 나 오늘 사워한 남자야 나 오늘 사워했어 나 오늘 사워했어 나 오늘 사워했어 뽀뽀해봐, 냄새 되게 좋아 나 오늘 사워했어 나 오늘 사워했어 내 얼굴에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 여기도 인사해줘 네, 안녕 유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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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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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fy